오늘 날씨 너무 좋죠? 네 오늘 여기 정황시장 축제한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가 봐요 아주 화창하고 가을 날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우리 정황시장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황시장이 이제 전통시장으로 시정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인들에게도 아주 힘도 내고 또 우리 이곳에 우리 정황금동이 발전하는데도 아마 든든한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경사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또 이런 기쁨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시장 상인회 우리 고대열 위원장, 이강재 위원장하고 또 우리 안기호 주민자치위원장 이분들 잠깐 올라오세요 금방 인사드리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고 경품도 많이 준비하고 또 음식도 많이 제공해드리고 앞으로도 다 우리 지역발진을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하실 거니까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황금동 발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는 뭐 대통령이 오셔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죠 네 추첨 하나 해주시고 하나 고르세요 우리 의원님이 어떤 거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어떤 걸 하나 드리겠어요 그래도 전자레인지가 제일 불필요한 게 좀 이쁘죠 네 전자레인지 하나 네 전자레인지인데요 334번 안 되게 해주세요 34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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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4번 아 힘심사 직구 땡이네 힘심사 나오세요 334번 네 없으면은 오늘 많이 안 계시네 귀한 자리인데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806번 네 806번 어디 계시죠 806번 806 806번 가셨나요 806번 나오시나요 어디 계시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잠깐 잠깐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요 우리 청왕 권동에 공로가 지금 있으신 분을 두 분을 오늘 펼창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지루하셔도 잠깐 두 분만 올라오세요 네 송소식 씨하고 올라오세요 네 표창장 정황시장 상인의 고대현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관과 공사정신으로 기존 및 동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남다른 참여의 의식과 적극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국회의원 국회의원 조정식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창장 정황권동 주민자치위원회 송선숙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